후... 안 받으셨 작은 용보? 어... 아... 금방 들어오실 줄 알았구만, 참... 아휴, 정말 가지가지 하시네, 응? 다들 잠동 못 자게 아, 민폐나 하여튼... 아휴... 은서방 사돈 들어오시면, 응? 힘들겠지만 자네가 조금만 참고 다시 한 방 쓰면 안 될까? 싫습니다, 장모님 저 그렇게는 못합니다 아휴... 자네 뜻이 그렇다면, 할 수 없지, 뭐... 장모님,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네? 같이 가세 잠깐 기다려, 나 옷 좀 갈아, 아이고 아뇨, 아뇨 아버지 들어오시면, 전화 좀 주시고요 아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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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.. 동서 팔자도 참, 진짜... 아휴... 큰형부가 양보 좀 하지 아휴...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삐 소리... 아휴...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삐 소리... 아휴... 하휴...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삐 소리... 아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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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, 지금 오세요 왜 나와있어요, 이신데 아빠? 저희 아버지때문에요 식구들이랑 다투셨는데 안 들어오시네요 아, 그래요? 형님, 피곤하실 텐데 들어가주세요. 전 이만...